울릉목사 처음 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. 항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서도 항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울릉목사 되셨어도 저희에게 좋은 말씀 항상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최영호 목사님, 이 목사 최희미에도 축하 한 말씀 해주시죠. 최영호 목사님, 이 목사님 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저는 청년으로서 목사님께서 교회에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교회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부 삼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목사님 축하드립니다. 대학 청년대교구 소속이신가요? 네, 대학 청년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방윤식 형태입니다. 요즘 생활은 어떠세요? 요즘 삶은 어떠시냐고요? 요즘 삶이요? 항상 만족하고 있고요. 좀 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가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? 아니요, 결혼은 아직 안 돼요. 언제 하세요? 아직 미장입니다. 꼭 결혼하시더라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, 주례 목사님으로 모시고 결혼식 성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우리 방윤식 형제님의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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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